원호 비어서 안녕하십니까 사나씨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신인크림틴 촬영 현장입니다! MJ씨가 각오 한 마디 네 각오해 오늘 날씨가 좋은 만큼 저희도 열심히 찍고 좋은 사진 많이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구호 한 번 외치면서 촬영 현장으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촬영 현장으로 고고고 액션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진질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스트로가 지금 시즌 그리팅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지금 약간 자연광에서 나름 약간 청량한 컨셉인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되는 시즌 그리팅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스트로의 시즌 그리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랍 팬분들 저는 지금 시즌 그리팅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청량 청량한 약간 그런 색깔을 담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착장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보시면 아쉽게 될 거예요 루앞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즌 그리팅 현장인데 이제 제 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쁘게 잘 찍고 올 테니까 저희 시즌 그리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잘 찍고 올게 아트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전 지금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밝고 좀 청량한 느낌으로 이렇게 풀들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배경에서 뭔가 이렇게 축축축 찍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잡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가지 찍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즌 그리팅 촬영이 이제 좀 있으면 저를 부를텐데 잠깐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떨립니다 여기가 약간 되게 청량 청량하게 되게 밝게 밝게 찍는 컨셉인데요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씨 테라으로 갈게요 아이쿠가 깜깜깜깜 안녕 안녕하세요 원업 유얼스타 아스트로의 차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시즌 그리팅 2019년 시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잘 찍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죠? 안녕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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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의 아스트로의 시즌 그리팅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내내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팬분들께 산하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저희가 컨셉 두 가지를 잡고 했는데 우리 다 멋지게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지금까지 원업 유얼스타 아스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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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여기 있어요 잘한다요 고맙습니다 일자리 생활 왔습니다. 여기서 뽑으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뭐야? 바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20초 동안 오늘의 일상을 들려주세요. 어디야? 뭐해? 갑자기 오늘. 로아야, 오늘 시즌 그리팅 2019년에 네가 365를 힘냈으면 좋겠어서 널 위한 달력 시즌 그리팅을 찍었어. 재밌었어? 그럼. 로아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재밌었지.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네가 볼 생각에 기대가 돼. 점심 뭐 먹었다? 점심. 점심 아까 우리 V LIVE도 했었잖아. 그래서 정말 하와이 느낌나는 좋은 곳에서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랑 여러 가지 멤버들이랑 이것저것 나눠 먹었어. 내일 뭐해? 내일은 내일은 내일도 로아랑 함께 해야지. 고생했어. 잘자. 고마워. 잘자. 안녕.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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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당신의 이름. 아스트로. 아로아로 3행시를 지어주세요. 당신의 센스를 기대할게요. 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생각 안 하고. 샷. 샷하고. 은. 은은하게. 오. 우리 같이 여행 갈래? 아. 아침 햇살 받으면서. 슬. 슬. 슬이랑 가해서. 슬. 트로트 들으면서. 로. 노. 노. 노 저으면서 여행하자. 배 타자. 아. 뭔 말이야. 아로아죠. 아. 아. 아기처럼. 로. 아기처럼 귀여운. 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로. 로하야. 로. 하하. 하하호호. 천 년 마냥 함께하자. 잘했는데요? 잘했죠? 괜찮죠? 큰일 나셔도 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큰일은 최근 거니까.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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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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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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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게? 팬들을 위한 ASMR 만들어주세요라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굿나잇 인사부터 이렇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자요 좋은 꿈 꿔요 이제 아침 아침 일어나세요 지각해요 아침 먹고 가야죠 일어나요 아 이거 어렵네 아 이게 뭐야 당신의 이름 아스트로 아로하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당신의 센스를 기대할게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문이 열리네요 빈 빈이가 네 맘속으로 들어간다 하하하하하 옛날에 많이 했었던거에요? 그래서 해봤어 아이구야 습 습관이 벌써 이렇게 된대 트 트 집 잡지말고 로우 로또나 하러가자 아 아 아 아 맞다 로또보단 하나밖에 없는 아로알 보러 가야지 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끝인가요? 아 이로써 이렇게 질문지 두개 뽑아놨는데 너무 아쉽네요 한개 더 하고싶지만 나머지 멤버들을 위해서 저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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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오케이 전혀 당황스럽지 않아 살랑살랑 제발 제발 애기고 그런 거 아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들려주고 싶은 러브송을 불러주세요 고백 멘트와 함께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있죠 이제 로아라고 고백송?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문단은 내 여자니까 하나 더 뽑으라고 하시네요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듀엣을 해보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이곳으로 데려와 좋아하는 노래를 한 소절 함께 불러주세요 네 듀엣을 해보고 싶은 멤버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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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보컬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메인 보컬 라인이 보컬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과 저와 아카펠라 아카펠라 어떻게 보면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냥 한 손을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는 그걸 부르고 싶네요 뭐요? 누난 내 여자는 제가 불렀어요 아 그래요? 뭐지? 누난 내 여자 말고 약간 심쿵할만한 그런 노래가 뭐였지? 아 나랑 결혼해 저는 아 근데 그 가사를 몰라 나도 가사를 모르는데 아 그럼 범스킼의 보고싶다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죠 오케이 범스킼 그러면 뭐 약간 눈치껏 네 화음은 막 알아서 이렇게 쌓아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약간 위기하겠습니다 메인은 형으로 하시고요 네 불러주세요 범스킼의 Missing You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파 식 셋 미친 사랑했던 길 여기 추억들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서치 서치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찾고 있지만 왜 또 반복이 해?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찾을 수 없어 Missing You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돼요 제가 다음에 뽑는 게 아니었어요 네 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 풀고 있을걸 약간 목 안 풀려가지고 네 낙계로 퇴근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약간 손목판이야 효과를 해 빠이 아음 어? 이게 뭐죠? 음 뽑으면 되는 건가요? 음 질문이 되게 길네요 게임을 함께 하고 싶은 멤버 한 명을 불러와 끝말잇기를 해주세요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제안하는 벌칙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작은 아스트로 또는 아로아 중 선택해주세요 불러오면 되는 건가요? 자 애교로 와주세요 끝말잇기를 해야 되는데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제안하는 벌칙을 수행해야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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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은 아스트로 중 아로아가 더 좋으니까 아로아로 할게요 아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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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힐 힐? 힐? 음 힐팩 보 게임 힐팩 힐팩트 팩트? 트 트림 트름이지 트림이에요 림보 보 보자기 기차 차령 역사 사령 역도 도안경 도안경 경 경 경치 지 지질 질 질 지리 지리응답 아 그거 두 개잖아요 뭐 맞나? 다? 해 그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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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잖아 형이 질의 응답했잖아 아니 아 질문 질의 응답하면 넌 질문하면 안 되지 문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문제 어이 문제 제사 사력했나? 안 있을걸? 사력 역 역도 했잖아 역모 역모 역모가 뭐야 역모 있어 발란 일으키는 거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사력 사력 역지 사지 아 뭐 사자 선물을 해 명확한잖아 내가 모르겠는데 아했나? 아 그럼 딴 거? 다른 거야지 역 역역 영역이 뭐 있어 저 영상에서 봤어요 쳐보세요 한번 영역 영역이 뭔데 역역 그게 뭐냐고 모르죠 니가 설명을 해야지 영역이라고 있는데 설명 못하면 없어 없는 거야 벌칙 수행해야겠네 영역 있는데 사나갈 어떡하라고 좋습니다 제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 네 그래 알았어 일단은 산하가 산하가 벌칙은 산하가 또 노래를 잘 부르니까 따뜻한 노래 한소절명 따뜻한 노래요? 네 겨울에 들으면 따뜻할 만한 노래 있잖아요 지금 아마 추울 거예요 몹시 알겠습니다 한소절명 부르세요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호흡을 많이 적거든요 알겠습니다 있잖아 좀 늦은 거 하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겼어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래 따뜻했죠? 박자를 아주 그냥 밀고 터뜻히고 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되죠? 네 나가시면 됩니다 바이바이 고마워요 왼발의 몸별 조은입니다 한 개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곳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마음껏 멋지게 자랑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신체 부위는 작은 귀입니다 제가 귀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팬분들도 되게 귀여워하시고 빈이 형이 제일 제일 작은 귀 귀여워해요 전 끝났나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우 이게 바로 점선의 그 미션 박스가 여기도 카메라 저기도 카메라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스트로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을 춤과 함께 라이브로 보여주세요 저는 너잖아 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니 제 파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기다리고 있지 않은 믿음 그 말 안고서 힘들어 certain 눈물껏을 when the teacher 너에게 가겠어 Met any 무슨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너 예 이 인형은 뭔가요? 그냥 texture 덱 groove 이거 다시 넣고 싶다 아래의 감정에 맞는 표정과 포즈로 아스트로 팬들을 위한 10가지 이모티콘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와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준비된 소품을 사용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그냥 밑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해 미안해 행복해 사랑해 잠깐만요 아빠 보고싶어 아잉 틀어 끝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미션 박스 끝이 났습니다 와우 와 이 이모티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퇴근하시면 됩니다 아 퇴근하면 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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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모티콘 아우 이모티콘 잘해요 Schw54 먹으면 되나요? 아 팬들을 위한 ASMR 만들어주세요 굿나잇 또는 모니콜을 위한 멘트를 팬들한테 속삭이듯 하는 게 포인트 어? 그러면 어디.. 아 여기다가요? 누나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누나 일어나세요 누나 일어나세요 아침 밥 차렸어요 같이 밥 먹자 잘 자요 내 콩콩 일어나! 지각이야 CF 광고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화장품, 디저트, 음료수 이 세 가지 주제에 맞게 사랑스러운 20초짜리 CF 영상 연출해주세요 그럼 화장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호가 어떻게 하더라 우선 운호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아침마다 바르는 토너 한번 발라볼게요 응 개운해 발라봐요 그럼 이제 음료수 음료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우리 노래 baby 많이 먹어 다음 디저트 디저트는 과자네 먹어볼래? 먹어볼래? 내꺼야 맛있다 한입돼?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사면 돼요? 가자 가자 아 가자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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